거의 펜탈 아니에요, 살짝? 아니... 자,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수박 못 먹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콘텐츠, 과연 우리 운동했던 사람들은 맨손으로 수박을 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렇게인가요? 아, 저 왜 몰라서 묻는 거죠? 제가 사실은 콘텐츠로 했던 거예요. 수박은 이렇게 레슬러들은 그리브를 잡아서 수박을 깨버립니다. 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노리고 있는 거는 과연 이 보디빌더가 수박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진화할수록 도구를 사용해왔습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별수단이 있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랬다. 사실은 여기 체험관이기 때문에 칼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창피지님은 저기 레슬리 있어요. 레슬리가 지금 수박을 먹을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레슬리를 위해서 수박을 사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5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립을 잡아가지고 이제 깨는 거죠, 이렇게. 오오오오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뭐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깨보고, 레슬리를 위해서. 야 너 수박 먹고 싶어? 10초만 기다려봐 제가 1차로 하고 2차가 은성이 하고 기스 다 났는데 사분이 하면 저는 한 세 번 깼어요 아 그래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그냥 아 된다고 나는 남성 얼굴이 좀 많이 나온다고 진짜 깰게요 래성아 와봐 입 벌리고 있어 입 벌리고 있어 아 잠깐만 딱딱한데? 이게 생각보다 안 돼 잠깐만 야 잠깐 잡아봐 느낌 이상해 갑니다 야 힘 안 줬어 야 웃지 봐봐 우윽 추워? 추워? 야 야 야 에어컨 안고 야 인마 지금 휘터키하는데 야 휘터키 존나다 지금 추워 인마 추운데 왜 땀이 나지? 갑니다 야 인마 휘터키라니까 이 새끼야 지금 이렇게 에어컨 끼지 와라고 잠깐만, 사모님 어떻게 하라고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들 가운데서 끼면 안 되고요 운동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무릎 꿇고 가운데서 끼면 안 되고 형이 아는 데 임마 가만히 있어봐 여기 옆구리 쪽에다 이렇게 껴야 돼요 아, 뼈 다 구해? 갈비 빼 그렇지, 거기에다 끼고 해야 돼요 아, 포기? 나 힘 안 줬어 아니, 저 힘 안 줬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왜 안 되지? 해봐 기 strictly 운동 Sean x2 그렇지, Query 바이섭스 오케 소개애인, 실패 아아... 아니, 잡아봐. 이게 안돼요? 아니, 해봐, 해봐. 야, 이거... 아니, 뭐 안내는 애들 못 붙어벗는다고. 아니, 진짜. 안내는 애들 못 붙어벗어. 내가 소방 못 먹겠다, 제가. 잠깐만요. 옷 벗고 이 마찰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아,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지금...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뭘 뭐야, 자. 그냥 아직 시작 안 했지? 야, 잠깐만. 오우, 오우. 오우, 소리 난다. 오우, 자 일어나도 돼요? 오, 일어나도 돼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흥분했어. 오우오. 오우. 오우오. 야, 손 다치는 거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될 것 같아. 자, 뼈가 아픈 것 같은데. 손 바꾸려고 하는 거를 보니까. 가자! 야, 은선 언제 시작하는 거야? 야, 지금 과거 비춰주세요. 수박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아니, 수박을 오늘은 안 해 먹는 거야? 에이. 잘, 에이. 잘... 자 얼굴을 카메라로 향해 주세요 갑시다 잠깐만 잠깐만 뼈가 휜 거 같은데요? 뼈가 휘었어 지금 잠깐만 몇 번째 시도요? 저는 남자답게 세 번만 딱 했어요 저랑 그냥 움직였잖아요 맞아!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가자 잠깐만 그립을 계속 바꿔 아 자꾸 반짝 한다고 지금 계속 아 이거 뭐 오랜만에 또 깨야 되네 이것도 아까 남성어로 뭐 얘기하더니 아 3인입니다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운동을 못 했어도 있잖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아 잠깐만 돌려가 돌려가면서 열어지면 어떡합니까? 기술이야 이게 돌리는 걸 애초에 알려주셨어야지 잠깐만 잠깐만 은성아 우리 돌리는 거 몰랐잖아 알았으면 우리 열었지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잠시만 이게 단순히 힘이라기보다는 얘는 좀 세다 얘는 좀 센 수박이야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내가 계속 여지껏 깼던 수박은 2만원짜리였어 아 내가 기술도 알려줬어 이제 전수해줬다 내가 이제 아 내가 지금 돌리면서 자세도 딱 배웠지 그거 폐차 아니에요 폐차? 형 소리도 안 나요? 아니 아니 잘 들어 잘 들어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꺼 빠직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 안 돼요 안 돼 우와 야 빠직 소리 나 찌깃 소리 안 나잖아 내가 하니까 찌깃 소리 나니까 이제 제가 빠직 소리 나 저도 빠직 소리 줄었거든요 저거 어디야 아 진짜 이거 깨면 저한테 형이라도 줄어 야 인마 나 원래 널 형이라고 불렀어 저기서 구겨진 상관 부터 오 왔다 오 왔어 오 왔어 왔어 오오 오 왔어 아니 뭐 그림으로 아 아 하하하 뭐 고대 로마 시대 원판처럼 도대 오 오 아아 나오세요 이제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배성아 네 먹고 싶어 네? 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수박 3개 샀으면 어쩔 수 없나? 이거 3개 샀으면 형수님이랑 일주일 동안 수박만 드셔야 됩니다. 장 먹었더니 물을 얘가 다 먹었네. 아 씨, 이거 왔는데? 자 여러분, 다 개인 운동하러 가세요. 수박 못 먹습니다. 마지막. 와, 이거. 와, 총하게 해야 돼요, 이거야? 결국 콘텐츠가 이거지. 자, 한 번 갑니다. 둘, 셋. 와, 들어가, 들어가. 이거 시합 때보다 긴장을 이렇게 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시합 때보다 긴장이 더져요, 이게. 자, 마지막 한 번. 아니, 왜 화나죠? 왜 화를 내죠, 잠깐. 아니, 이게 뭔데 왜 화를 내요? 여러분, 수박 못 먹습니다. 야. 으아악! 아니, 시합보다 독박스예요, 이게. 자. 아, 이거 봉지 누가 깔았냐? 야, 왜 빗발 갖다 놔라. 비록 엄빈 거예요? 야, 안 되네. 와, 근데 진짜 딴딴합니다. 아, 잠깐만. 와, 제가 머리는 깨우려고 주먹을 쳐봤는데, 와, 이건 안 돼요. 오! 오! 어, 지금 엄지 손가락 넣는 거 본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엄지 넣어.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깨는 거. 야, 레슨, 일로 와. 야, 이거 봐봐. 이건 그냥 깨는 거거든, 이게. 이거 한 뭐 5분 걸렸어요? 다 씹은 거예요, 지금. 아, 대충. 야, 오디 형. 야, 드라이 형 와, 여기. 근데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아니, 숟가락. 맛있긴 맛있다. 비싸가지고. 아, 그럼. 아니, 안에가 시뻘개요, 그냥. 아, 진짜 맛있어. 와, 장난 아니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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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죠? 아, 네. 야, 근데 맛있다. 아, 이거 5만 원짜리 수박을 처음 먹어봐요. 5만 원짜리 수박이, 5만 원짜리 수박이로 맛있다. 근데 이거. 안에가 빡쳤어요. 아, 저희가 수박 개개를 매년 해왔는데, 촬영, 촬영 채널에서. 근데 이번 수박은 제일 강적이었다. 참외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수박이 좀 빡세네요. 하하하하. 깰 줄 알았는데 좀 어렵죠, 생각보다. 아니, 잡는 수만 느꼈어요. 아무도 깰 수 없다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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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수박, 또 요즘. 칼 없이. 또 시원하게 한 번 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원하지는 못하고, 약간 조금. 아까 좀 추웠잖아요. 아, 예. 아, 예. 굳이 미는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좀 추웠어? 하하하. 수박을 나눠서 깰 수 있어요. 하하하하. 거의 뭐 못 them. 하하하하. 우리는 공 안쪽도 나눠 먹는 게 같으면 알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하하 foot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touch of green. 하하하.